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소태리 2만 정도 되고요. 수공한 700만 되네요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공속물 약을 하나 먹고 싶은데 아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자 이제는 파블라도스를 가봐야겠지요. 이제 슬슬 네 번째 파블라도스도 나올 때도 이제 슬슬 돼가는 것 같은데요. 아 매치 오케이 들어왔습니다. 자 바다를 해주고요. 바로 가서 파블라도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템을 끼도록 하지요. 아 좋습니다. 이 3개지요. 자 저희는 이제 차원의 귀녀를 조각을 버려야 됩니다. 그렇죠. 아 게임 소리 엄청 크네. 되어야겠는데. 아 왼쪽에 수공 보이지요. 어 아 왼쪽에 수공 보이지요.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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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습니다 무조개 안나갔어 무조개 시작 준비좀 하고 어어어어 어떡하냐 안 터지나? 어 터졌어 나이스 아니 이게 아 말이 되냐 아 아 일단은 파플라토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안 꼈는데 아직 안 꼈는데 왜 혼자 죽었냐 죽었습니다 아 새끼 있는적이었는데 죽었습니다 아 열심히 끼고 있었는데 죽어버렸군요 아 얘 테만 팔아 매그너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쿨이 좀 있어가지고요 노멀부터 좀 갔다올게요 그냥 아이 끼고 잡읍시다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갑니다 아 이거 머리띠 머리가 커가지고 불안불안하네 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는 것 같기도 하고 망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잔인하네 야 그래도 나름 아이카고 다 꼈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잔인하네요 그렇지 않이네 아 일단은 던지고 쉼 안에 딱 끝나겠다 다 네 개까지 딱 끝날 것 같아요 아니 카쿰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아 망토 추업이 별로라서 안 팔릴 것 같아가지고 파탈 눌러주고 딱 끝날 것 같은데 심하네 보상 보상 아니 보수 돌아서 나온 거 이거 세 개뿐인 것 같은데 카쿰 다 돌아가지고 그치요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